오브젝트를 생성할 때에는 생성자로 호출합니다. A 오브젝트를 만들 때 B 오브젝트가 필요하면 A가 B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여기 100개 정도 되는 클래스가 의존하는 포플러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포플러 클래스의 명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플러를 의존하는 100개 클래스의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포플러의 명세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100개 클래스가 의존하는 포플러의 명세를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포플러 클래스와 포플러를 의존하는 A, B, C, D, E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포플러 클래스의 명세가 바뀌면 의존하는 코드들에서 에러가 납니다. 5 Related Problems A를 가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 있죠. 일단 지우고 이거를 해결해 봅시다. 포플러 팩토리 클래스를 만듭니다. 포플러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GetInstance 메소드를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포플러를 의존하는 다른 클래스에서 직접 생성자를 호출하던 이 코드를 포플러 팩토리의 GetInstance로 바꿔줍니다. 의존성 생성을 직접 하지 않고 포플러 팩토리라는 다른 클래스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포플러의 명세가 변경이 되어도 의존하던 다른 클래스들을 변경하지 않고 팩토리 클래스의 메소드 내용 한 곳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포플러의 새로운 명세를 0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면 팩토리에 파라미터를 요구하는 생성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클래스에서만 파라미터를 요구하는 새로운 생성 메소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E 클래스에서 3을 입력하면 파라미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코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포플러 클래스의 명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 예시를 들어보자면 팩토리 패턴은 DI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DI는 Dependency Injection의 준말로 의존하는 오브젝트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운영 중 변경이 많은 실무에서는 의존성에 대한 유연함을 갖추기 위해 DI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DI 라이브러리들은 내부적으로 팩토리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팩토리 패턴은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구현할 일은 적더라도 이 패턴으로 구성된 클래스를 입고 사용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팩토리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토리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